오늘의 끝을 뽀뽀한 주인공 이렇게 한공샷으로 찍으시나요? 그쵸 워낙 예쁘게 잘 덮으셔서 이거요? 모르겠는데 완성했을 때가 뭔가가 좀 습쏠대시는 것 같아서 습쏠대시는 것 같아서 습쏠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있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방법이잖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뭐 오양만 잘 나오면 고맙죠 고맙죠